오늘 2부 연합예배는 우리 한국에서 오신 김치훈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1부 예배 메시지와 함께 2부 때 메시지를 CD를 구하셔서 꼭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2부에 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성탄절을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애들을 쓰죠 일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폭탄 세일 뭐 이래갖고 한 해 동안 부족했던 재정을 좀 수입을 만들어 보려고 애들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익 세일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죠 또 어린아이들은 선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올해는 어떤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나에게 가져다 줄까요 손가락 세면서 기다린다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열심히 부모님 사다 줘 놓고 뭐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준다는 얘기 그런 거짓말인데도 아이들은 어쨌든 뭐 그 산타의 꿈을 꾸며 크리스마스에 기대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성탄절 날 제발 산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관계없는 인물 등장시켜갖고 열심히 여러분 주머니해서 선물 사느냐고 돈 많이 나가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자네들에게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동방학사들처럼 오신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카드라든가 선물을 보내고 또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죠 또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제 구세군의 자산남비 있단 말이에요 살베이션 아미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푼 것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베풀고 살자 이런 뜻으로 하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 다 의미 있고 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것들이 성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그 성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적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며 그분은 왜 오셨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마굽반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도 좀 낮아져야 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오신 겁니까 나처럼 낮아지고 나처럼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물론 주님의 가르침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적 목적이 아니라마 오늘 보면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연하고 그냥 한 아기여 그냥 한 아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한 아기가 a baby가 아니고 그냥 한 아이가 아니고 a son 그냥 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그 어깨에 모든 정사를 메고 기묘자여 모사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 거분만 정사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묘자여 모사여 영어로는 한 단아예요 우리말은 두 단아인데 기묘자여 모사여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최고의 문제 해결자가 되고 해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그분을 뭐라고 그랬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한 아기가 아니고 그분은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의학의 창세기 3장 15절 2사의 7장 14절에 그분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과 하하가 타락하자마자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만회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여인 혼자서 처녀가 애를 낳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여자 혼자서 처녀가 애를 낳아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우리 같은 똑같은 존재라면 여러분 나와 똑같은 그가 어떻게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겠냐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사실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혈의 몸에서 태어났다 유대인들이요 부약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장세기 3장 15절을 갖고 있잖아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무너질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 주신 거잖아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임만회를 되고 너의 인생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천혈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정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해 안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라고 하죠 신성모독죄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냐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던 분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이시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아니 마국가 안에서 태어난 한 인간 맞는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오셔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데 어떻게 그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냐 나와 똑같이 제 본성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인간이요 인생이요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 조주에 빠져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요 사단 문제요 그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사단이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타락해 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불신자들이 일반 종교인들이요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우리가 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자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라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마세요 열심히 살지 마세요 성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 살 수가 없어 아니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돼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 저주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착하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근본 저주와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무조건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사람들을 자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착한 사람들을 정신병원 가보세요 맨 착한 사람입니다 남한테 상처 못 주고 상처 주고 자기가 더 괴로워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하는 말이지 어려운 말인데 자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근본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으로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근본 저주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가고 갈수록 정신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건 불교의 스님이 해도 되는 설교고 저 힌두기의 어느 분이 해도 되는 설교고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 하는 설교라 이게 학교에 가도 맨날 그 잔소리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착하게 자라라 거짓말하지 마라 학교 선생님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은 계속 고통과 저주가 계속되고 있냐고요 인간의 근본 저주가 안 끝났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 만난 성탄절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강조한 게 뭐냐면 그분의 왕권입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여러분 그가 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공평과 정의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롭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반대로요 갈등하고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놓은 자예요 첫 인생 아담에게 역사했잖아요 사실은 아담은 우리와 좀 다르거든요 완전했던 자 아닙니까 그 아담을 무너뜨렸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 사단은 계속 역사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뭐냐 갈등이요 갈등 계속 갈등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전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계속 싸우고 계속 싸우고 계속 싸우고 계속 두려워하고 집에서 돈이 하나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가족끼리 서로 합평하고 평안하고 서로 이러면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요 맨날 앉아 갖고 미워하고 싸우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옥이라 서로 원망하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다고 해보세요 친구와 친구 사이가 계속 그런다고 해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직장의 동료들끼리 평화로 와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고 저게 나가야 내가 있어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아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걸 끝낸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죠 저 중국에 성교하는 제 가까운 친구 같은 성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젊었을 때 장로로 있다가 늦게 사명을 받아갖고 성교사가 돼서 중국으로 갔어요 언젠가 한 분은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 장로로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목해자 공부를 하면서도 목해자가 되고 나서도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게 부부가 싸웠대요 하여튼 이유 있는 싸움 어쩔 땐 이유도 없는 싸움 자기들도 상상이 안 된대요 어떻게 계속 싸움이 계속되더래요 몇 번 살인까지 날 뻔했대요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다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아 이게 영적인 거였구나 그게 각자 깨달아지는 순간 그 싸움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싸웠던 거예요 왜 이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이유 있도록 만들어 놓고 사단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분의 평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한복은 14장 27절이죠 여러분 그 평안은 모든 사람을 화목히 하는 평안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보인다는 겁니다 뭘로요? 그 하는 것을 평화의 역사로 여러분 진짜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 육신 치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경제 치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 영적 치유보다 여러분의 근본 운명 저주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막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술을 많이 포함하셔도 되시는지 예를 들어 저 분위기 있게 예를 들어 와인이라도 한잔한다 또는 공식적인 자라서 그 정도는 그건 그랬습니다 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먹었다면 완전히 무너지도록 먹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러분 진짜 치유가 뭐냐 여러분 안에 평안이 많아 이상해요 내 몸에 병이 있는데도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많아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데도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많아 어느 날 몸도 치유되고 경제도 치유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평안이면서 응답이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안해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중요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무사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평안이 있어 그러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 그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어떤 문제와 고통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까 흑암과 죽음의 그늘이 사망의 그늘이 덮여있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지킬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그랬다 여러분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고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모든 거 다 바뀌는 거예요 정말 주인으로 여러분이 영접했다 진짜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해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여 주님이시오 내 사업의 주인도 내가 아니여 당신이시오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인은 책임지는 단어거든요 모든 염려 버리고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맡겨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아 놓고도 실패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 보세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은 제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한테 쏘아갖고 예수님을 그 앞에서 대놓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요 예수님이 경고했거든요 사단이 너를 지금 속이려고 왔다 베드로 상상도 못했죠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됐고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숨은 상처일 수도 있고 연야감일 수도 있고 이미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숨은 상처일 수도 있고 학자에게 있는 그 숨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나만 알고 또 나만 또 모르는 연약한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어린절부터 만드는 습관과 체질이 있어요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걸 공격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워낙 큰소리 치고 워낙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살았거든요 결국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대칸받은 하나님 백성 무너지도록 하나는 그냥 두지 않아요 결국은 베드로가 회복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네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오직이 되고 전부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실패했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보세요 원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막 피방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베드로가 옆에서 코골어서 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 그 정도가 아닙니까 성전 앞에서 동전을 구하는 그 거지를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 그리스도 이름 한 분을 선포했는데 그 안진배가 일어났어요 안진배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진배가 됐다 그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한 시대 중교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문제는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평생 인생을 포기하고 거지를 산 게 문제라 그게 정신 문제고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그게 오직이요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로 쓰는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시간 때로는요 외롭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입니다 다우시여 그 절망과 외로웠던 시간에 불렀던 시편들 보세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나의 구원이여 반석이여 산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요 다우시를 그 아프와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시키며 오직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 외로운 시간에 나하고만 사랑을 나눠보자 정말 네가 무너져 있는 그 시간에 나하고만 한번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설프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 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진짜 아프고 그럴 때는요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때는요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일 때를 서야 돼요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상해요 아프고 외로운 시간 아니면 참이 오직이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모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며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녀부터 살리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자녀들을 특별하게 키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하면 유대인의 교육 이렇게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은 아니지만 희미하게나마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낸 사람들 유대인들의 교육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오직이 되게 만들어라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대교육 대헌장 이 교육 대헌장에 불리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네요 들어와도 나가도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앉아있을 땐 일어날 땐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네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갖고 가르쳐라 그게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망하게 하는 자들이 망한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바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평상시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오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오직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오직이 되는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중심을 보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도 알잖아요 중심을 알다고 저 사람이 헐헐헐헐퍼리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중심을 갖고 하는지 보여요 여러분 정말 그때 오직의 축복 오직의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게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막 전문성의 축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그 분야 전공하면 그게 전문성 됩니까 아니 전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분야에 똑같이 전공했는데 그 분야에 하나님의 축복임하고 성령의 능력임하면 그게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딱 하나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욕심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직이 되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만 있게 하오 유명한 존 웨슬리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사람 백명만 나에게 붙여주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세계를 뒤집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자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했는데 다른다가 다 따라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부기 명예 오래 사는 장수 모든 게 따라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직을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오직의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단순한 할리데이가 아니고 정말 이 성탄절이 오직 그분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 속에 그분이 나의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오직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문제 내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그 오직 앞에 무너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오직의 능력 속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